우리가 자기야 데뷔를 봤는데 그 사람이 하도 제가 안 온갖고 데뷔 방송에서 티켓 꺼내 주고 막 그랬다고 맞아 맞아요 한 그년동안 한 번도 친정을 못 갔어요 남지현 씨를 믿을 수 없어서 아예 티켓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해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술 많이 잡수세요 여진도요 아기에서 어저께 장이 넣어서 소주폭탄주 한 잔 했죠 네 밭에도 있다 보니까 그 아줌마가 하나 지나가다가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래 나온단다 나도 못 봤다 만원 이러고 이런데 장이 갔다가 또 알아본 사람들 이러면 뭐 기분이 나쁘진 않죠 이거 얼마짜리고?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게 만원이고 그게 만원이라고야 이거는 회사 일이 만원이면 그건데 이거는 2만원이나 지내요 너무 비싸다 조금도 좀 많이 주고 이래라 조금도 좀 많이 주고 이래라 요즘에는 아이고 저 몇 마리 될래 봐라 요즘에는 3만 3천 원짜리가 없어야 돼 입찰하는데 뭐 조금만 붙여주고 뭐 어우 걱정하셨구나 왜 없어 왜 어쩌니까 축하느냐 잔잔한 거는 그래가도 이거는 대짜리니까 쟤 고정 Là 당연히 가 벌써 한 바퀴 들었나? 벌써 한 바퀴 들었지 벌써 한 바퀴 돌았지 뭐 메리 리틀 보이스 스피어 엔스트롱 컴맨 그것도 뭐야? 장모님 고생하셨으니까 선물이야? 선물이야? 운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마사지를 받으셔야지 아 그거 지난번에 그거야? 좀 다른 거 조였다가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걸 바꿔야 되겠다 좋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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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바꿀 필요 없이 바퀴 필요 없이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사용자를 바꿔야 되겠어 뭐 이렇게 거창한가 이거는 다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아 이거 저기 가면 있어 재활약하면 이게 바람이 빅 들어가면서 조여주면서 늘리면서 조여주면서 그거 해 네 어 저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저거 뭐야? 다리 이렇게 주물르는 거 하면 어 아니다 아싸 야 어휴 야 어휴 10만원 줄 알았 그게 안 들어갈 줄 알았지 이거 들어갈 줄 알았지 이거 들어갈 줄 알았지 이건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스몰 사이즈도 되지 다리가 짧잖아요 아 이거 찍어줘 셀칫하네 이거 받아칠 수가 없네 길이 문제를 논하다고 어때 시원해요? 아 발이 시원하네 왜냐면 지금 걸었거든 그러니까 괜찮네 응 몸이 좀 낫네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이 못하는 것도 세세히 다 그렇게 이번에 와보고 볼편 없이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맙죠 저는 사실 드물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자네가 산을 이렇게 많이 탔다는데 어디를 갔나 큰 산을 좀 대해볼까 내가 저는 파도산 다 받았습니다 장모님보단 잘 안 받을 거예요 그럼 해봐 한라산 올라갔었어? 한라산 1년에 2번씩 가요 덕유산 덕유산 당연히 갔다 갔죠 소백산 1년에 몇 번씩 가고 몇 번 간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산을 갔다는 게 중요하죠 백두산은 뭐 다 갔지 뭐 그 어디서는 다 갔어? 아니 당연히 갔죠 소백산 소백산 아 소백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가야산 또 뭐 가야산은 저거 모시고 갔잖아요 백두산 못 갔지? 아니 지금 북한 쪽은 안 갔죠 우리나라 쪽은 그러면 내가 많이 갔지 백두산은 내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백두산 못 가봤으니까 우선은 적고 나한테 아유 장모님은 시간이 많으니까 노니까 그게 가는 거지 그게 나같이 일하는 사람이 백두산의 뜻이거든요 어떻게 가요 지금 주제가 백 저기 산을 몇 군데를 갔다는 걸 그게 주제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 아니잖아 아이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산이죠 어때요? 해보니까 좋죠? 이제 하는 거 다 아시겠죠? 네 그럼 제가 다 풀어놓을게요 아유 시원하네 빨리 시원해 시원하니까 같이 사이 밥 차려주세요 아니 어제는 내가 다 했잖아요 어제는 여기서 엉덩이를 안 떼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좀 다시 또 이제 장모 좀 부려먹어야지 내게 놓고 얘기지 일단 밥을 좀 주세요 그때 하랄로